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둘러싼 이른바 통금 논란에 야간 인원 확인 절차를 없애기로 했습니다. 앞서 가사관리사들이 통금 등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면서 인권침해 논란이 일자 기존 밤 10시에 진행했던 숙소 인원 점검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. 당국은 또 한 달에 한 번씩 지급하는 임금을 두 번에 걸쳐서 격주로 주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. 통금 해제와 격주급제 도입 논의는 추가 일탈자를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.